네 안녕하세요. 봉숭악당 선생님 김대희입니다. 자 오늘 봉숭악당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해볼까? 푸츠헤드맨님! DJ 믹스 타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든지 믹스해버리는 DJ 믹스의 진이에요. 그래 믹스의 진. 선생님 일이 너무 바빠서 방광이 꽉 찼어요. 방광? 방송과 광고를 믹스해보았어요. 바빠요 방광.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할건데 안주로 마른 안주를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돌김도 먹고 싶고요. 대구포도 먹고 싶고 노가리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른 안주 세 가지를 제가 믹스해보았어요. DJ 믹스 드롭 더 빈! 돌김, 대구포, 노가리! 돌김, 대구포, 노가리! 돌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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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못 벗어 돌까리! 다같이! 돌까리! 지금까지 DJ 믹스의 진이었어요. 그래 수고했어 믹스의 진. 다음은 누가 얘기해볼까? 안녕! 안녕! 넌 누구니? 친구들 안녕! 꿈과 희망의 나라에서 온 하드캐리 언니에요. 하드캐리 언니? 네 선생님 저 방금도 꼬마 친구를 도와주고 왔어요. 아니 어떻게? 꼬마 친구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천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여기 천 원 이걸로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먹어. 그럼 이제 신용대출에 대해 얘기해볼까? 친구야 이자는 47%부터야. 4, 3, 2, 1. 축하해 친구야. 네가 빌린 천 원이 4만 원이 되었단다. 네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이태리 장인이 만든 젤라또보다 비싼 거야. 그럼 이제 돈이 갚을까? 뭐? 넌 집에 갈 차비도 없다고? 이럴 어쩌지? 난 차비가 없는데. 애한테 뭐하는 짓이야. 아니 선생님 장난이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스티커를 선물로 줬어요. 아니 이건 무슨 스티컨인데? 남뇨딱지요.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 그래 그 뽀로로 인형에 붙이면 좋겠다. 이리 와 이리 와. 그만하고 들어가 들어가. 친구야 인생은 실전이야. 이거 진짜 웃기죠? 자 하드캐리 언니 수고했어. 자 다음은 CD. 제발 다 나라도 날 잃으라면 내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 괜찮다. GD형 빈자리 내가 메꿀 거야. CD일 거야. 에이 GD 빈자리를 네가 어떻게 메꿔. 나 오늘 목욕탕 갈 거야. 목욕탕에서도 완전 스웩 있을 거야. 아니 목욕탕에서 뭐 할 건데? 일단 깨끗이 씻을 거야. 샤워기를 키고 스웩. 샴푸 칠도 하고 마무리는 역시 린 스웩. 그리고 나 머리 감았으니깐 드라이기로 머리 말릴 거야. 뱅뱅뱅. 빵야 빵야 빵야. 그리고 나 목욕했으니깐 달걀 먹을 거야. 달걀은 역시 맥반 스웩.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 GD형이 군대에 있는 동안 내가 유행시킬 거야. 완전 유행시킬 거야. 아니 뭐를. 일단 이 빨간 도끼빗은 내 닭볕슬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샤워타올과 목욕바구니는 내 꼬리가 될 거야. 꼬리. 살랑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건은 내 날개가 될 거야. 나 완전 꼬꼬닥 같지? 이거 완전 유행될 거야. 다들 준비됐지? 공연 시작할 거야. 이 닭장 속에는 닭들이. 꼬꼬여세. 꼬꼬여세. 봉숭아 땅엔 CD가. 스웩. 스웩. 수고했어 CD. 알았어 나 이제 들어갈 거야. 완전 보고 싶을 거야. 자 다음 누가 얘기해 볼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을 사랑하고 절대로 영어를 쓰지 않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성원입니다. 그래 오늘은 진짜 영어 쓰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추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의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털 장갑. 털 장갑 있고요. 털 양말. 털 양말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이 털 저고리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라고? 털 저고리요. 이걸 누가 털 저고리라고 불러. 고려시대 때부터 입었던 건데. 이런 옷은 어디서 구하니? 털 저고리 아시죠? 뭘? 이거 뭐야. 뭘 아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잖아. 솔직히 말해야하네. 빨리 얘기해. 말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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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코트! C O A T 코트!! 더블 브레스틱 울커메스 men's classic notched color two-buttons tailoring coat 국민엄마 코트심 코트 철깍기 인도 코트끼리 너의 눈 코트임 대장님 저 영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코트 정도는 써도 되지 아 진짜요? 그래 계속해 봐 계속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양한 신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래 자 보십시오 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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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리고 나막신 나막신 그리고 여름에 정말 많이들 신으시죠? 바로 이 뻥뚤신도 있습니다 뻥뚤신 뻥뚤신 야 이건 너무 억제 아니냐? 뻥뚤신 다 뚫려있잖아요 야 뻥뚤신 발음도 힘들다 누가 이걸 뻥뚤신이라고 읽어 아 뻥뚤신이라 다 그래요 맞죠? 어 후덩이잖아요 호응해주지 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너도 이거 그렇게 부르잖아 평상시에 뭐야 이게 이름이 산딜샥 A-N-D-A-L 샌드월드 스윗트 워더 스포츠 샌드월드 맨스 릴렉스 피트 레게에 퍼포먼스 코지 샌드월드 참치 샌드월드 나 혼자 샌드월드 이 세상에 날씬한 것들은 가라 뭐야 누구 형냐내는 거야? 줄 샌드월드 4, 2, 3, 4 날아가는 샌드월드 바라보며 제정신이니? 저 영원씨는 안될 것 같아요 들어가 All right, Mr. Kim, see you next week And everyone have a nice night 하과 자, 자리 정돈 좀 해주세요 이제 곧 교장 선생님 오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샬라미 문제다 홍승화학당의 19대 교장 문 교장입니다 우리 학생들 출출하시죠? 네 이제 오늘 시원하게 피자 한번 쏘겠습니다 근데 이 피자 토핑으로 뭘 올리면 제일 맛있을까요? 불고기 치킨 샬라미 문제다 사실 피자 쏠 생각도 없었어요 자, 우리 공중학당 학생 여러분들 혹시 고민거리 같은 거 있습니까? 저요 우리 김성원씨? 네, 제가 패션센스에 대해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네 제가 모델분을 통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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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박서준씨 회신입니다 어때요? 박서준 같아요? 에이 샬라미 문제다 아, 이거 그냥 타짜의 너구리 형사 같은데요? 성경장은 내가 이거 괜히 나왔구만 여러분들, 무작정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매력을 뽐내면서 사세요 뽐뽐뽐뽐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Last S shutting up kind of a star